ㄹㄹ뉴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아!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동영상들을 모아놓은 동영상이 있어 영상 처음에 설명을 했겠지만 하하 좋았어 그 동영상 한번 같이 보자고 야 나 무서운거 되게 못하는거 알지? 게임도 못하는데 그렇군요 막 내 화면에 가려서 막 무서운 장면이 어? 가린다거나 그러지 않겠지? 바로 그때 오 뭐야 뭐야? 어? 옷이 죽었는데 시벌놈아 와 뭐야 이게 야 이거 합성일 것 같은데? 야 이건 나도 할수있다 이거 합성 나도 할수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안 그냥해봐 세운소리야 CCTV에 찍힌 귀신의 공격영상이다. 한 IT회사에서 찍힌 실패. 와 그렇군. 아이티 회사라 그런지 뭔가 주작일 가능성이 있어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이건 뭐? 인 슬로우모션 이건 합성입니다. 이건 확실해요. 카페에서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코너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우원가 인가에에 힘이 내 등에 미는 것 같았다. 그리고 나를 뭐 아웃라스트 실사파이냐? 와 근데 진짜 면 소름이겠다. 진짜 면 소름이겠다. 나 이런거 싫어하는데 아 잠깐만 어? 와 와 미친 막 갑툭튀는 아니네? 어 다행이다. 흐흫 와 이게 주작이든 아닌데 무서운 동영상은 맞잖아 어 잠깐만 내가 지금 살짝살짝 녹였는데 여기 또 노란색 있어 이게 다른 동영상에서 찍힌건가봐 미친 잘 때 막 노란색 나오는거 아니겠지? 창문을 유심히 살펴보자 아 잠깐만 아 나 이런거 싫어하는데 막 눈 귀신눈 에에에에에 막 이러고 있는거 아 나 진짜 싫어하는데 어우 제발 와 저거 뭐 뭐 이상한 물건 같은거겠지 이건 뭐지? 여자가 누워있는거 같은데 뭐지 이게? 어 어 나 여 저 저 저 옆에 저 동그라미 옆에 있는게 의자인증을 안하는데 어 이건 또 뭐야 이건 합성핏 파통난다 이거 레알 테이크루거게 다시 한번 연기 연기나는 곳을 제대로 모르는데 아니 BGM은 또 왜이럽니까 아 하 하 하 뭐가 보인다는거야 어 에이 이건 합성이다 이건 진짜 합성이다 숲속에서 찍힌 끔찍한 얼굴 보셨는가 보셨는가 우와 잠깐만 여기 안보이지 딱 친구들 봤어? 아 내가 기폐공장에서 찍힌 끔찍한 영상이다 아 와 소름이다 또 뭐야 뭐지 저게? 이게 뭐지? 숲속의 유령 숲속의 유령 내가 자꾸 넘기는 이유가 무서워 무서워서 빨리 빨리 넘기려고 보자 어? 이건 별로 안 무섭다 그냥 봐도 되겠는데 막 유정같은게 걸어지나갔어 방금 저것도 합성인거 같아 아 이게 영상 배우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이게 다 합성 합성 티가 납니다 이게 합성 티가 나요 CCTV에 찍힌 실제 유령 영상 와 근데 갑특치 안나와서 진짜 좋다 먼지같은거 잘못 지킨거겠지 그래 아우 존나 무섭다 아우 존나 간뜨리면서 왔네 진짜 뭐 이런 영상들 원하면은 댓글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고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 눌러서 다친구가 한번 되보길 바래 다음 동영상보자고 하이파베베 다음 동영상보자 다음 동영상보자